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변압기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새론 법정 대리인 측은 김새론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새론이 보유 차량을 매각하고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새론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김새론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4월 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자면 감사합니다.